네 반갑습니다. 문송IT 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공개했던 71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1번 타입의 예상문제를 제가 세 문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번째 문제를 문송IT에서 지향하는 코딩 방법, 문송IT의 코딩 컨벤션에 따라서 그 절차의 형태로 코딩을 한번 해 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미 기출문제 뽀개기 과정이나 빠르게 코딩하기의 내용을 충분히 영상으로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다면 제가 짜는 코딩 방법에 대해서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번째 문제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코딩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저는 저장하는 위치를 별도로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이렇게 하고 저는 CPU 시리즈를 XGB 계열의 CPU를 쓰고 있고요. CPU 종류는 XBCS 막 씁니다. 사이즈를 여러분이 보기 좋게 좀 늘려 볼게요. 플러스 방향으로 늘려서 140% 정도 늘렸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컨트롤 L 눌러서 쭉 늘려주고 제일 먼저 셀렉트 스위치가 먼저 셀렉트 스위치 A, 그 다음에 SSP, SSC, 입력 변수를 채웠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IO 파라메터를 반드시 설정해서 메인 보드의 CPU가 어떤 거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CPU 타입을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 모듈이 제한적으로 나오죠. 저는 DR20S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24V 입력이 12개, 출력이 8개 짜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IO 파라메터에 대한 설정도 끝냈고요. 다시 프로그램 작업 창으로 돌아와서 입력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입력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설명문을 실제 시험 볼 때는 설명문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설명문까지 달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남한테 이 프로그램 소스를 다큐멘테이션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설명문이라든가 지문을 확실히 달아주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까지 검사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문을 달 필요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문을 닫습니다. 여기를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엔터 치고 이런 식으로 70일 이상 1번 문제, 미대칭 문제 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전제 조건 부분이죠. 여기다 더블클릭해서 설명문으로 제일 먼저 할 게 전제 조건을 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게 입력 제어 부분이 있죠. 입력 제어를 달 거고 그 다음에 꾸리아 코드 컨벤션을 해야 되는 게 초기화죠. 초기화를 그 다음에 하죠. 이 정도의 초기화를 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출력 공통 부분을 출력 공통을 달아서 저는 코드 컨벤션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달고 그 조건 하에서 입력 제어를 하고 입력 제어의 상태에 초기화를 해야 된다면 초기화라는 노틴을 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출력 부분을 하는 이런 네 단계의 코딩 컨벤션을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기능장 시험은 한 회차에 두 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번 문제가 나오고 2번 문제가 나오는데 동일한 프로그램 소스에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조건이 확실히 처음부터 구별을 해주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또 프로그램 가독성을 위해서도 그게 맞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전제 조건이 이 전제 조건은 1번 프로그램이 돌아야 될 전제 조건인 거죠. 1번 프로그램에 대한 전제 조건이 대부분 그 상태를 나타내는 셀렉트 스위치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고 셀렉트 스위치 B가 OFF 되었다는 통작 설명이 되었죠. 그러면 셀렉트 스위치 AB를 가지고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셀렉트 스위치 C는 전제 조건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다만 변수를 리셋 시키는 작업에 관여하는 것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2번 눌러서 이런 패턴에 점등을 하고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이런 점등을 점등하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고요. 상호 인터락이 거는 이런 것은 상호 인터락을 표시해 주는 거죠. 동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A버튼이 진행되고 있을 때 B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표시고요. 또 B버튼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A버튼을 눌러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 푸시 버튼 C를 가지고 초기화한다는 이런 조건도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이건 셀렉트 스위치 C를 눌렀다 띄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화면에 표시하고 가야 될 조건이 뭐라고요? 시그널의 방향성입니다. 얘는 눌렀다 띄는 네거티브 신호죠. 네거티브 신호. 얘는 무시하고 얘는 누르자마자 포지티브 신호입니다. 얘는 네거티브. 얘는 누르자마자 포지티브. 이 신호는 포지티브입니다. 누르자마자. 여기 있는 이 신호는 어떤 신호에 반응했습니까? 신호가 끊어지는 시점이니까 이것도 네거티브 신호입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으면 네거티브 신호와 포지티브 신호에 구별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실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으면 점등 순서를 한번 보죠.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점등을 스타트를 하면은 PLA하고 C, E가 먼저 켜지고 1초 후에 PLB와 D가 켜지네요. 그죠? 그리고 어떤 액션도 없는데 스톱이 되고 나서 액션도 없는데 바로 푸시 버튼 B를 누를 수 있는 거 보니까 이 점등 소등이 다 되고 나면 묵시적인 리셋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하면 조건이 PLB와 PLD가 먼저 점등하고 1초 후에 A, B, A, C, E가 켜지네요. 그 다음에 소등도 같은 리치에서 먼저 PLB와 PLD가 먼저 소등하고 1초 있다가 A, C, E가 켜지는 이런 방법입니다. 초기화는 같고요. 그래서 이걸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력 조건이 SSA에게 신호가 들어와야 되죠. SSA 그 다음에 SSB는 B접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호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SSB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면 출력을 F9, M0 M0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M0라는 값에 제가 의미를 좀 달아 놓고 싶을 때는 W 클릭해서 변수 설명 추가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변수를 제가 예를 샵 1 1번이라는 조건을 1번 조건 한글로 다뤄볼까요? 샵 1 조건이라는 변수명으로 샵 1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네요. 1 조건 변수명의 첫 번째 숫자가 안 되는 조건 1 조건 1 이렇게 그래서 변수 이름을 조건 1이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능하면 또 디바이스 주소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디바이스하고 변수명 같이 보기 이 부분 보는 방법이 디바이스명과 변수명이 같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M0를 조건 1이라는 변수명으로 굳이 조건 1을 변수명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얘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 변수명을 써주면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좀 좋아지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출력 방법이 둘 중에 하나의 변수가 바뀌게 되면 Shift F9 반전 신호죠. 반전 반전 신호를 쓰게 되면 출력을 F9 M100을 해라. 지금 계속 변수명이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게 얘를 이렇게 클릭을 없어주면 입력창이 안 나옵니다. M100 아까 이걸 입력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풀었던 거고요. M100 이런 상태로 바로 엔터를 치면 입력이 변수명으로만 입력이 끝나도록 비발스명으로만 입력이 끝나도록 플래그를 입력 조건을 바꿨고요. 이 정도 되면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우기에서 Ctrl D, D, D 해서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조건이 출력이 M0가 나오고 있다면 이런 뜻이죠. M0가 나오고 있다면 조건 1이 계속 M0의 출력이 계속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 셀렉트 스위치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이런 뜻입니다. 쪽쪽 밑으로 평렬로 조건 밑으로 들여쓰기를 할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때는 네거티브 신호가 발생했을 때를 먼저 신호를 잡아야 되겠죠. 이런 조건 하에 시프트 F2죠. 시프트 F2 D, B, A가 나오게 되면 그 상태 값으로 셋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우리가 자기 유지가 가능한 플래그라고 그랬으면 내부 기억을 시키는 시프트 F3 여기는 M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M1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이만큼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똑같은 조건으로 푸시 버튼 B가 입력되면 셋 값을 M2를 쓰겠습니다. M2로 해서 두 개를 해주고 여기에 중요한 게 상호 인트락을 걸어주는 게 있죠.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어떤 행위가 시작되면 푸시 버튼 B는 누를 수 없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상호 인트락을 거는 경우에 여기에 B 접점으로 여기는 M2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B 접점으로 M1을 넣어서 서로 상호 인트락이 걸릴 수 있도록 어떤 버튼이 먼저 눌러주시면 푸시 버튼 A가 눌렀으면 푸시 버튼 B를 누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M1이 세팅이 되어버리면 M1의 B 접점이 끊어질 거니까 푸시 버튼 B를 누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상호 인트락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상호 인트락을 하나 걸어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1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돌릴게요.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한다는 것은 오아 조건이니까 M1이 출력이 나와 있거나 M2 출력이 나와 있는 조건에서는 타이머를 하나 도는데 TON T0 처음 쓰는 타이머죠. 1초 1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이렇게 돌려서 나중에 출력에 반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컨트롤 L을 눌려서 M1일 때 M1일 때 이 이야기는 M1일 때는 푸시 버튼 A가 눌러졌다는 신호가 지금 유지되고 있을 때 또 한 번 얘를 누를 수가 있죠. 이 시그널의 끝나는 시그널을 잡을 수 있는 유효한 위치는 M1이 한 번이라도 눌러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두 번째가 눌러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에 전자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M1이 눌러졌으면 M1이 눌러졌다는 얘기는 M1이 플래그 값으로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푸시 버튼 A를 한 번 더 누를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시그널이냐면 포지티브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Shift F1 푸시 버튼 A를 누르게 되면 그때 의미를 이런 신호의 의미를 M3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출력. Shift F3 이런 출력을 하나 가져가고 이런 쌍으로 이런 값이 하나 발생할 수 있죠. 자, 취소. 여기다 갖다 놔야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M2가 될 거고 여기는 푸시 버튼 B가 되겠죠. B 이렇게. 그러면은 M4라는 플래그 값을 갖는다고 보면 여기 M3과 M4 플래그를 서로 상호 인터락을 걸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걸었기 때문에 M1이나 M2가 중복에서 발생할 일은 없어요. 여기서 이미 출력 자체가 M1, M2가 상호 인터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신호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상호 인터락을 걸 필요가 없고 푸시 버튼 A를 포지티브로 눌렀을 때 그 다음에 M3이 발생한 거고 M4가 발생합니다. 이랬을 때도 뭐가 하나 발생하면 되죠? 이런 조건이 이런 조건이 이런 출력이 1초짜리가 하나가 더 출력 제어를 하기 위해서 스톱을 하기 위해서 나눈데 여기는 이렇게 바꾸면 되죠. 여기는 M3이거나 여기는 M4이면 출력이 T1 타이머 두 번째 타이머를 1초짜리 하나를 만들어서 가동을 해라. 이런 정도의 출력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항상 해서는 안 된 리셋의 조건을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조건으로 되면 충분히 출력을 입력과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입력 제어는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이 조건에 여기에 묵시적 리셋이 하나 있었죠. 전체 1초가 다 지나고 나면 이 시그널이 발생해서 이 시그널이 발생했다는 것은 T1이 발생하는 거죠. T1이 소등의 시그널이 발생을 해서 1초가 경과가 되고 나면 출력이 하나 발생해야 되니까 뭐죠. T1이 T1 T1값이 타임의 1값이 ON 값을 가졌다. ON 켜질 때 1초가 경과되버렸을 때 이런 뜻입니다. 한번 T1의 비트값 비트값이 T1의 비트값입니다. 1초가 경과되면 비트값이 ON이 플래그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랬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초기화 쪽으로 가야죠. 우리는 초기화를 M100은 썼으니까 M101 두 번째 초기화를 여기서 첫 번째 초기화는 여기서 한번 발생했고요. 두 번째 초기화 여기서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초기화가 있죠. 여기서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 이겁니다.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 포지티브 신호에서 발생했죠. Shift F 아니 푸시 버튼 네 푸시 버튼 C 또 발생했을 때 또 저는 초기화 누틴을 가라 또 하나 초기화가 있었죠. 셀렉트 스위치 C가 네거티브 신호 신호가 들어왔다 빠지는 신호에서 그러니까 Shift F2 그리고 SSC 그죠. C가 돌았을 때 초기화 조건으로 가라. 이러면 입력 제어도 다 끝난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줄은 Ctrl D 해서 날려버리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해야죠. 제가 해야 되는 초기화 대상이 출력이 M100이 나왔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M10 M101 M101 일때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기화를 해야 될 조건이 뭐가 있죠. 여기서는 M0는 단순 출력이니까 조건이 해제되면 없어질 거고 이 Set 값으로 가져있는 값 1, 2, 3, 4 는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값들은 Ton On Timer Delay 는 앞에 있는 조건이 바뀝거나 상태가 바뀌면 당연히 초기화로 바뀌니까 관계없고요. 해줘야 될게 1부터 4 까지네요. 우리가 4개를 다 Reset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동시에 Reset하는 Bit Reset Bit Reset M1부터 그 다음에 몇 개를 Reset할 것이냐 4개만 Reset하면 M1부터 M4까지 Reset을 동시에 한방에 Reset할 조건에 시작 그 뒤로 몇 개의 주소를 Reset할 것이냐 이런 뜻이니까 4개를 동시에 1부터 4개를 리셋했습니다. 컨트롤 D 에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출력을 할 때도 항상 입력 상태를 보면서 출력을 코딩을 하는게 좋기 때문에 창을 분할을 합니다. 이 정도 분할을 이렇게 쪼개 놓고 여기도 같이 네벨이 140으로 맞춰놓으면 같겠네요. 그래서 출력을 해야 될 위치로 여기다 출력을 시작하는 거죠. 입력 제어 조건을 보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이 출력의 첫 번째 조건은 이거죠. M0라는 값을 앞에 현재 조건 1 1 때 출력을 해야 되는 조건이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출력 공통에는 이중코일 방지를 위해서 조건 1에 관련된 출력도 있어야 되고 조건 2에 관련된 출력도 여기다 같이 코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달고 가는게 좋습니다. 조건 1이 1 때 나오는 출력인데 조건 1이 플래그가 1이 됐을 때 출력인데 이런 뜻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PLA에 대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는 시그널이잖아요.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는 시그널이 이거죠. M1이 출력이 됐을 때 M1이 출력이 됐을 때 PLA 그 다음에 출력이 PLA를 출력해라 그 다음에 이 동시에 출력되는 게 3개가 있죠. 살펴 하겠습니다. PLA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PLC가 출력이 되죠. PLC 조건에 PLC도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PL2도 바로 출력이 나옵니다. 이 조건이 되면 PLB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출력이 1초 후에 PLB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1초 후에 PLB가 출력이 되는데 PLB는 언제 출력이 됩니까? 전체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PLB를 조건 1이 맞고요. M1이 된 조건도 맞고요. PLB가 출력 될 조건은 그 다음에 1초 후잖아요. PLB하고 PLD는 1초 후에 1초 후면 뭡니까? M1이 켜지고 나서 1초가 지나고 나면 T0값 T0값 T0의 타이머가 1이 되는 거죠. 1초가 지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켜져라 하니까 여기가 3 T0값이 1이 되면 PLB가 켜져라. 이러면 이러면 이 조건 때문에 1초가 경과가 되고 나면 PLB가 켜지겠네요. 이것도 복사해서 화살표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Ctrl C에서 여기다가 복사하고 얘는 PLD가 되겠죠. PLD B까지 출력하는 Start는 했어요. 새꺼 얘를 끊는 신호를 넣어야 되는데 이 종료되는 신호를 먼저 완성하겠습니다. 종료되는 신호를 얘가 언제 끊어집니까? M3이 비접점일 때 M3이 M01일 때 M01일 때 끊어지는 조건은 M01이 켜졌으면 얘는 언제 끊어지면 되냐면 M3이 비접점일 때 바로 끊어진다는 얘기는 M3이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M3이 신호 그냥 푸시 버튼 A를 누른 거잖아요. 한번 더 두번째 누른 거잖아요. M1이 첫번째 누른 거고 두번째 눌러서 이 플래그가 발생을 하게 되면 M3이라는 플래그가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접점 M3 이러면 바로 M3이 눌러지자마자 바로 뭐가 꺼진다고? PLA가 꺼진다는 거죠. 꺼지죠. 여기서 꺼지고 또 PLC도 꺼지고 PL2도 꺼지니까 이렇게 이 부분만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PLC 컨트롤 V 복사 PL2도 컨트롤 V 복사 그러면 AB AC E가 꺼지는 이 조건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초 후에 뭐가 꺼지죠? 1초 후에 1초 후에 PLB D가 꺼지는데 자 이 1초 후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바로 꺼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M3이나 M4가 동작이 되면 1초짜리 타이머가 돌 거고 1초 후에 1초 후죠. 이게 1초 후에 ON이 되면 리셋을 하는 루틴으로 가잖아요. 101로 그러니까 1초가 되버리면 이 전체의 플래그가 이 플래그가 다 리셋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전체가 1초 후에는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여기 있는 이 값들이 다 리셋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1초 후에는 다 꺼집니다. 그러니까 1초가 지나서는 누가 꺼버린다고요? 얘 때문에 타이머 1 때문에 리셋이 발생해서 그냥 전체가 다 꺼지기 때문에 이 조건들이 리셋이 M5나 하고 M2, M3, M4가 다 리셋이 되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어떤 조건도 다 모두 리셋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램프가 다 꺼질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코딩을 했죠? 푸시 버튼 A를 가지고 동작했던 이 부분을 코딩을 했고요. 두번째 해야 될 코딩이 뭐죠? 푸시 버튼 E가 발생했을 때 조건이잖아요. 푸시 버튼 E가 발생했을 때 푸시 버튼 E는 뭐죠? 푸시 버튼 B가 발생했을 때 그런 M2가 세팅이 될 때입니다. M2가 세팅이 될 때인데 푸시 버튼 B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켜지는 게 뭐죠? PLB와 PLD 이게 먼저 발생을 하니까 컨트롤 L 늘리겠습니다. 컨트롤 L 제일 먼저 PLB부터 켜지죠. PLB부터 켜지는데 이 조건에 이렇게 해야 될 조건을 M1의 조건은 같아요. 이렇게 복사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M1의 조건인데 먼저 M2가 세팅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M2가 먼저 출력이 나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 M2가 켜지게 되면 PLB가 켜지면 돼요. 그죠? PLB M2가 켜진다는 얘기는 얘가 눌러졌을 때 PLB가 M2 이 신호가 눌러지자마자 M2라는 플레이가 생기죠. 여기에 M2가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떼는 이 신호에서 M2가 생기는데 그때 맨 먼저 해야 될 게 이 신호가 발생할 거고요. 예를 하나 복사해서 B 플러스 PLD가 또 출력이 나가야죠. PLD 그죠? PLD가 나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1초가 지나면 PLA부터 또 1초가 지나면 PLA부터 켜지는데 얘는 M2이면서 PLA이고 1초가 지난 다음에 켜져야 되니까 뭐가 켜져야 됩니까? 예 이 T1이 아니라 이 시간이 경과되어 줘야 되죠. 이 시간이 그래야 1초 뒤에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뭐죠? 예 T2 T1 T1 T1이죠. 이렇게 되면 M2 조건이 전제 돼 있고 M2 조건이란 것은 푸시 버튼 B를 눌렀다는 이 신호를 말하는 거고요. 이 신호를 말하는 거고 T1이 켜졌다는 것은 그러고 나서 이 타이머가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타이머가 돌려면 이 신호가 발생을 했을 거고 M4가 발생을 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M4 조건하에서 타이머 1초가 경과되고 나면 PLA가 켜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초가 경과되고 나서 이 조건이 켜질 겁니다. 그죠? 똑같은 조건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A가 켜지고 그 다음에 PLC가 1초 후에 켜져야 되고 여기에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PLE가 켜져야 되고 여기에 복사 이렇게 복사되면 PLE가 1초 후에 이렇게 켜질 거고 그 다음은 꺼지는 조건을 해야 되죠. 제일 먼저 꺼져야 될 조건이 뭡니까? PLB부터 꺼져야 되죠. PLB부터 꺼져야 되죠. PLB에 꺼지는 조건이 얘가 꺼지려면 바로 어떤 신호가 발생했을 때 PLB가 꺼지죠. 어떤 신호가 푸시 버튼 B를 누르자마자 꺼집니다. 푸시 버튼 B를 누르자마자. 푸시 버튼 B의 비접점. 푸시 버튼 B의 비접점. 그러면 푸시 버튼 B를 누르자마자의 신호는 뭐가 가지고 있죠?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M4란 놈이. 푸시 버튼 B를 누르자마자 그러면 M4 플래그가 켜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비접점 M4 이렇게 켜주면 M4의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PLB는 바로 꺼집니다. 이 신호가 B 접점은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끊어지는 접점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여기서 예를 들어 컨트롤 C 눌러서 B에다가 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PLD PLD가 출력이 나갔죠. PLD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PLACE는 언제 꺼집니까? ACE는 언제 꺼집냐고요? 1초가 경과되고 나면 꺼지는 이 타이밍은 얘가 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T1 타이머가 1초가 지나고 나면 전체를 M101로 리셋을 하는 노틴으로 가서 이렇게 리셋이 되기 때문에 1초 뒤에 꺼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면 이 노틴이 이 전체 프로그램이 훌륭히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누르고요. 셀렉트 스위치 A에 신호가 들어온다면 이런 조건이 돼서 조건 1이 화상화가 됐습니다. 그죠? 조건 1이 화상화가 됐고요. 이런 조건에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M1이 세팅이 돼서 M1이 타이머 1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먼저 C, D, E부터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들어오고 켜졌습니다. 1초 간격으로 이렇게 건너뛰면서 켜졌고요. 그러면 같은 조건에 푸시 버튼 B를 누르자마자 뭐부터 꺼져야 됩니까? 맨 위에 켜진 것부터 먼저 켜진 것부터 A, C, E가 꺼져야 되겠죠. 누르자마자 1초 후에 리셋이 된 것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켜지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릴게요. 꺼진 것 맞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는 조건은 B부터 켜졌죠.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떼면 켜지고 나머지 세팅. 왜 이게 안 켜집니까? 이게 안 켜진 이유가 있네요. 이걸 런중 수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런중 수정에서 여기 T1이 아니라 T0로 바뀌어 줘야 되는데 엔터 T0 여기도 마찬가지죠. T0 여기도 T0 그 다음에 런중 수정 쓰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켜지죠. 다시 리셋을 하고요. 리셋하고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떼면 1초 간격으로 저렇게 켜지고 다시 누르자마자 같은 방향으로 꺼지고 셀렉트 시트 C를 눌렀다 떼었을 때 리셋이 되고요.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셀렉트 푸시 버튼 C를 가지고 초기화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초기에 리셋까지 했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눌렀다 떼면 이렇게 켜지고 끄는게 같은 방향에서 누르자마자 꺼졌잖아요. 꺼진 것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그널이 네거티브 신호가 발생하면 바로 켜지는 신호가 동작을 했어요. 보세요. 바로 동작을 하죠. 이 앞전에 눌렀다 떼, 눌렀다 떼지 못하고 누르고만 있는 상태에서 1초가 경과를 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뭡니까? 이건 근데 풀이 과정이 잘못된 건 아니고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1초가 지나고 나오면 무조건 리셋을 하기 때문에 리셋을 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이 조건에 리셋이 되어버려 가지고 M2가 리셋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 조건에 다시 선택이 된 거예요.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작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끔 문제라고 감독관이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설명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1초가 지나면 리셋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여기에 그런 그 민원을 없애려면 1초 뒤에는 반드시 모든 동작이 초기화가 된다 하는 조건이 다 들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묵시적 리셋에 대해서는 지문에 표시 안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출제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따로 표시는 안하겠지만 좌우지간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눌렀다 1초 안에 소등이 되면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번 문제의 가장 그 핵심은 원 버튼으로 스타트와 스톱을 한다. 이런 응용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원 버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눌렀다 떼는 시그널을 카운터로 만들어 가지고 카운터 값이 메시 됐을 때 그런 시그널이 발생하도록 해라 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런 시그널이 아니라 네거티브 포지티브를 구별하지 않고 눌렀다 떼는 시그널을 카운터로 환산을 해서 몇번째 눌러줬을 때 그런 동작이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할 거고 다음 문제의 해석은 직접 코딩을 안 하고요. 결과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아주 지나서 이 과정이 또 끝나면 이번 문제 예상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고 그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